исследование 제가 많이 입는 거에요 한번 더 내려오셔서 볼카테터 잡은거 제거하지 말고 내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수액 한번 더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뽀메 이제 얼굴 그죠 보들보들 떠요. 그래서 최대한 잘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한 번 더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탈수가 심했나 보네. 네, 탈수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보통 탈수가 아무리 심해도 6시간 정도? 생 맞고 나면 아이템 오줌 한 번 두고 오줌 누고 나면 탈수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건데 오줌을 한 번도 안 줬어요. 기생충이 다 먹었나? 귀여워. 그래도 기운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칸택당한 거 아니에요? 칸택당한 거 아니에요? 아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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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